학생들 너무 감사해요 참 괜찮은 대학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김장공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요.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손길이 모여서 많은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너무 보람찬 행사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오산동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같이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니까 기쁘고요. 또 작은 정성이나마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학 이런 대학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늘 노력하고 있는데요. 오늘 김장 나누기 행사는 바로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을 위한 아주 작은 하나의 행사입니다.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상대학은 더욱더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